2002년 개관 이후 연극과 소규모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장소로 이용된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이 리모델링 되는데요. 내년 1월 더 크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마포문화재단에서는 내년 1, 2월 플레이맥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포아트센터 소극장 플레이맥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170석 단층에서 201석 복층으로 변해 보다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새 공간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는데요. 내년 1, 2월 플레이맥에서 공연할 프로그램을 이번 달 28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자격은 클래식, 국악, 무용 등 공연예술 전 분야로 선정작은 내년 1, 2월 중 무대에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작품비 지원, 통합 혼보물 제작, 무대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는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모 신청서는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ay겠나